우양광어포인트에서 다운샷으로 패들보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패들보드 위에 서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때가 아닌지 입질이 없네요. 어제 친구는 5자 광어를 잡았다고 하는데 이쪽은 아직 광어가 안 붙은 모양입니다. 저쪽 등대쪽에 멀리 친구들이 있는데 그쪽까지 패들린해서 가기는 너무 오리고 천천히 지금 바람이 우양항쪽으로 불고 있기 때문에 부표를 놔주고 우양항쪽으로 살살 쫄비면서 낚시나 해야겠네요. 천천히 바람이 지금 우양항쪽으로 불고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빔빔빔ver thor 이녀석